에칼이 있는거 맞냐? 피우 피우 죽을 뻔했네 피우 피해야 되나 죽을 뻔? 죽었다 아 큰일 났다 와아아아아아 피할 것 같았는데 피하려고 했는데 시비를 평탄해 죽었네 백팀 누구야 근데 누가 나한테 백팀을 찍었는데 손단식이야 나한테 찍은게 아닌가? 스테이딩 안가도 됩니다 스테이딩 안가도 됩니다 어 R.E.S.쿠아님 100개 통금팽 가입 고맙습니다 야밤에 또 통금팽 가입을 통금팽 가입에 피우 100점 득뷰 같이 갑니다 땡큐 고마워요 야밤중에 또 오후 고마웠습니다 땡큐 두 업 튜 업 튜 업 킴 내가 먹고 싶은데 쿠키 잘 쓰시고 1집 날려주신 분인가 너무 그렇게 폭격적인 대사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그날따라도 화가 나서 원래 그분도 좀 민망할 거야 오전에 그분도 잘 쓰세요? 안 가면 안 돼? 아이고 좋았어 빨라져라 곰 이제 가자 갑니다 내 레드 훔쳐 먹은 놈이 말이 많아 안 간다 그랬잖아 아 아 나 미치네 아무튼 이득은 했는데 아 이득인가 날 좀 지켜줘 제발 젤리디디님 감사합니다 이제 절대 바로 안 간다 내가 죽었잖아 내가 죽었잖아 젤리디디님 네가 내 레드 훔쳐 먹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 3당 3개 귀요미게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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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dya 16레비야 인피 빨리 뽑아냔데 인피 미드 보고있어 11은 또 미드 있네 다템이나 밀죠 흥미쓰면 이거니까 인피 가져와야겠네 야씨 모르게 센이야 흑카리 바텀 2명이야 바텀 2명 언제 왔어 이거 가봐줘 아 이거 한 라이브 더 하려고 했네 한 네이브 좋았어 애니 나이스 좋았어 인피 나왔다 게임 끝났다 인피 나왔다 야 바론 그만가 이 곰탱아 바론 그만가 이 바론 중독자 같은 놈아 바론 먹으려다 계속 망하네 바론 중독자야 바론 중독자 싸우란 말이야 돼요 좋았어 시공 창표 죽음을 선사하지 오우씨 바론 중독인데 바론 제발 그만가라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그걸 혼자 다 먹을거야 젤리 디디님 심심하신가봐요 젤리 디디님 심심하신가봐요 가끔 그럴때 있어요 심심할거에요 저도 가끔 그럴때 있답니다 레드레드 보다는 레드 곰탱이 네가 먹어 레드야 레드 이제 내꺼다 이거는 레드 레드벨 레드벨 레드 . even 레드벨 네 파괴 provoc 플로 your 나만 노려해 칼임 자쥐 벤시를 가죠 벤시를 벤시를 가면 될 것 같애 쟤도 없어도 이겼어 딜이 잘 나오거든요 나르랑 내가 되게 잘 폈어 수능 대신에 적어가지고 끝나나? 끝났네! 제드 나오니까 제라스가 있었나? 공듀스? 밥버거 내일은 몇시에 방송할거에요? 내일은 아마 자고 일어나서 할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맨날 저 오면 방송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방송을 일찍 했어요 어떻게 했냐? 방송 일정이 오늘 아침 한 10시 아침 한 9시에 했죠 9시에 했다가 한 11시까지 했다가 끄고 그 다음에 2시부터 한 5시까지 했다가 끄고 그 다음에 한 8시부터 10시까지 했다가 껐습니다 좀 나눠서 했어요 오늘 이것저것 일도 있어가지고 디디오님 오와서 끄는게 아닙니다 그정은 오해 안하셔도 돼요 오늘은 되게 나눠서 해서 저도 피곤하네요 내일 일찍 올게요 내일 일찍 늦게까지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팟 분들도 고마워요 내가 자주 튕겨가지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봐 응?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지구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컴마원과 레드코미스 유튜브 잊지마세요 내일은 아마 쭉 이어서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나눠서 막 했잖아 오늘은 뭐 업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나눠서 많이 했는데 내일은 아마 쭉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나눠서 너무 나눠서요 제가 방송 한 3번 나눠서 했는데 한번 켜봤어요 원래 오늘 쉬는 날이었어 공지사항에도 쉰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늦은시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잠자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